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4일 동안 진짜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오늘 챌린지 30파운드 덤벨을 해머컬 2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하나 예쁘게 해야 돼요 별로 안 먹었네 하나 넷 다음은 35으로 되겠다 35요? 옆모습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다 보여줘야 돼 옆으로도 열네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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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네 챌린지 끝 성공 一个 열 열 열 엘 열 일 열 열 아멘